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편 해설을 맡은 저 경석쌤이고요 제68회 한능검 심화편에 대한 해설 마지막 35번부터 50번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두 번째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4번 쭉 가면서 근현대사가 굉장히 압축된 문제 수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내용도 그렇게 어렵진 않다 특히 현대사가 하게 되면 더욱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50번까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서 아는 걸 찾아야 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Koreans Declare라고 되어있죠 For Independence라고 나오는데 와 이거 저도 제가 EBS에서 한번 3.1절 기념으로 제가 특강을 한 게 있거든요 제가 이거 국회 도서관에서 한번 또 막 검색해갖고 뉴욕타임즈에서 찾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뉴욕타임즈에 실릴 정도로 우리 3.1운동이 대단했거든요 자 그래서 한국인들이 독립선언을 하다라고 막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딱 보다시피 그럼 이게 3.1운동인가 60만세운동 하는데 고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3.1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1운동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1번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사실 1번 선지판 분들이라도 바로 3.1운동인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2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기계가 되었다 3번 그런데 신간회가 나왔고요 진상조사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지원했다면 광주학생항일운동이 되잖아요 광주학생항일운동이 되면 이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바로 1929년 11월 3일에 있었던 광주학생항일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국외로도 확산되어서 필라델피아에서 한인자유대회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재필 등이 중심이 돼서 있었습니다 5번에 평화적 만세운동에서 무력투정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것도 맞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6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여기 가단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쭉 보다시피 안창호와 양기탁이 나오고 이 자료가 원래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거 유신 나왔다고 해서 지금 이거 현대사회의 박정희 정부에서 유신치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안창호와 양기탁이 나왔고요 혹시 몰라서 힌트를 하나 더 이렇게 툭 던졌죠 태극서관, 태극서관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다 따라서 신간회가 아니라 신민회죠 35번의 정답으로 물론 틀린 거긴 한데 바로 신간회 주고 지금 36번에서는 신민회를 냈단 말이죠 그렇죠? 시민회 1번 복벽주의를 표방하였다 예전체제로 돌아가자 복이 바로 고중황제가 복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독립의군부 누굽니까? 그렇죠? 임병찬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틀렸고요 2번에 13도 창의군을 결승하였다 이렇게 되면 정미의병이 발전해서 13도 창의군까지 가는 거잖아요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일제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라고 하면 보안회가 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배제학당을 설립한 건 선교사죠 아펜젤러, 감리교 쪽입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감리교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펜젤러 보시면 되겠죠 5번에 배고인 사건을 해체되었다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악 사건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조작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37번은 이 문제는 처음 쫙 보고 나서 석조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덕수궁 석조전의 연도에 대한 문제인가?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고종, 대한제국의 개혁 그래서 광무개혁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석조전이 완공되기 전에 강제로 퇴위당하였다 1907년에 대한 퇴위 석조전은 1910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광무개혁에 대한 얘기였고요 기혁의 방문국을 설치해서 한성순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었던 한성순보를 발행했다 그러면 1883년이기도 하고 이른바 1880년대에서의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으로 방문국이나 아니면 기기창이나 아니면 우정총국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제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니은의 톱리기무아문 설치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1년의 188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 그대로 1880년이에요 이렇게 가로를 치는 이유는 굳이 언도를 외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정답은 디귿하고 리을이겠네요 관립상공학교를 설립했다 그쵸? 그래서 실업교육을 실시했고요 학교 이름에서도 광무학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 지게아문을 설치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게를 발급했다 이 지게가 기본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1점짜리를 줘도 될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8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밑줄근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인데 이거 어렵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쭉 이제 2천만 민족의 공의를 지키는 국민적 대회합으로 쭉 나와서 회합, 회의를 하는 건데 최고의 권위에 의해서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견고하게 하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통일 얘긴가라고 쭉 나오는데 자 우리 민족의 자유를 만회하고 독립을 완성하는 거니까 지금 독립에 대한,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3.1운동으로서 우리 민족의 정치적 통일이 이미 표현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어느 길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노선투쟁이란 말이에요 노선 놓고 여기 얘기기 때문에 대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대표된 얘기기 때문에 독립전도의 대방책을 확립하여 통일적 기관 하에서 대협을 기성하려 한다 말은 되게 어려워요 요즘으로 풀면 되게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독립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나 정해서 거기로 통일시켜왔고 독립운동으로 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대협,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라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깰 거냐 말 거냐 국민 대표 회의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이거예요 그래서 1923년에 있었던 창조파, 개조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깨자라고 했던 신재우 등의 창조파와 아니다 일부 우리가 조금 개혁을 하고 고치돼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배는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했던 안창호 등의 개조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3점짜리인데 정답이 바로 1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3점은 아니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2번에 대일선전 성명서를 공표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임시정부가 맞는데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선전 성명서를 공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삼균주의 그래서 이걸 조수왕이 기초했는데 이를 통해서 건국 강령을 발표했던 건 1941년 충칭 임시정부인 거고요 4번에 파리 강화에 김규식을 파견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건 지금 1919년 신한청년당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5번에 지청천을 사령관하는 한국광복군을 조직하였다 194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1923년에 있었던 국민 대표회의와 관련된 거는 1번이다라고 임시정부 자체에 대해서 아냐 그러니까 여러분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늘 어렵게 낼 수도 있고 쉽게 낼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좀 봐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9번 미출근 이익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익계획은 나오는데 밑에 딱 수리조합비 부담이 커졌어 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량종자 구입비도 돈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장농으로 전락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리는 만주에서 들어오는 잡곡만 먹고 있다네 라고 나왔기 때문에 바로 1920년대에 산미증식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제산미증식계획이라고 보면 되겠고 1920년부터 34년까지 썼다 이 얘기에 대한 것으로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1점짜리죠 쉽다는 얘기죠 1번 독립협회 결성하고 지금 여러분들 산미증식계획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2번에 국채보상운동의 배경이 된 것 이거 여러분들 1907년에 나라비 1300만원을 갚자라고 했던 서상돈 김광재 김광재 서상돈 등이 중심이 됐던 국채보상운동 틀렸고요 3번에 재정고문 메가타가 시행한 건 뭐예요? 그렇죠? 화폐정리사업이죠 1905년에 화폐정리사업이니까 1번 돈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틀렸고 4번에 토지조사사업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정답을 꽁꽁 숨겨놨어요 정답은 5번 1번의 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4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가부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최애가 직접 쓴 독립군 규본 어려웠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쉬웠던 게 뭐냐면 신흥강습소를 졸업했는데 결정적으로 김좌진이 지휘하는 가부대에 대한 얘기니까 북로군정서로 쉽게 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북로군정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대전자령전투 2번의 영릉가전투 아 이건 뭐죠? 둘 다 30년대 한중연합작전에 한국독립군의 아 미안합니다 한국독립군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의 대전자령전투냐 아니면 조선혁명군 누가 이끌었죠? 양세봉의 영릉가 흥경성전투인가 이 얘기잖아요 둘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의 동북항일연군 이거 중국 쪽에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원래 동북인민혁명군이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한인부대가 같이 있었는데 이게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됐다 이 얘기거든요 4번의 중강단을 중심으로 하면 여러분들 대종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항일독립전쟁에 참여했다 그래서 우리 청산의 대첩 기억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5번도 꽤 이 선지 문장 자체를 굉장히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였잖아요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어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펼쳤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이것은 한국광복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렇게만 독립군 부대가 앞으로만 나온다면 되게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은 우리가 북로군정서는 알아야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1번 넘어갈게요 41번 보시면 운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1점을 줄 정도로 쉬웠다 1920년에 백정의 신문지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차별받았다 백정에 대한 어떤 사회적 차별을 없애자 라고 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조선형평사가 만들어졌고 형평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언제쯤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쉬웠던 정답조차 쉬웠던 것은 1번에 바로 조선형평사의 주도로 전개되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학찬 같은 인물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2번에 대한매일신보에 그럼 여러분 대한매일신보 양기탁 배대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지원을 받아 확대되었다라고 이 문구가 나오면 국제보상운동이죠 아까 봤던 나라비 1300명을 갚자라고 했던 1907년에 대구에서 시작됐던 국제보상운동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번에 평양에서 시작됐다? 그럼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조만식 등 물산장례운동 내 살림 내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죠 지금 사회운동에 대한 얘기니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4번하고 5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4번 보시면 순종의 인산일, 순종의 장례식을 기한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었다 60만세운동 보시면 되겠죠 1926년이었습니다 5번은 제가 보고 아예 이걸 바로 드러내줬네 라이징선이라는 석유회사의 한국인 구타사건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원산 총포합이 되는 것이죠 일자강점기 최대 규모의 총포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 오답선지들이었다 4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보시면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이제 현대사로 넘어갔어요 현대사로 넘어갔고요 6.25전쟁에 대한 문제를 한능검에서 계속해서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지금 뭐냐면 9.28서울수복 그런데 이 선생님 말씀에 딱 뭐가 숨어있냐면 이후 그러니까 6.25전쟁의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 반공포로가 석방되죠 그렇죠 그 이후에 2번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아예 전쟁 이후란 말이죠 그렇죠 6.25전쟁 이후에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10월에 맺어지니까 맞고 3번 흥남에서 대규모 철수가 이뤄졌다 그전까지 이거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맞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9.28서울수복 이후에 쭉 올라가다가 지금 흥남에서 철수하는 거니까 맞단 말이에요 4번에 유엔군이 인천생명척선을 전개해서 그 다음에 서울수복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예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950년 9월 15일입니다 지금 9.28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비상계엄이 선포는 가운데 발췌기연안이 통과되었다 이게 6.25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이건 1952년이죠 부산에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승만의 장기 집권과 관련된 것뿐으로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4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정책 많이 나오죠 이제 가정부를 맞춰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국가인권회 사실은 이것만 보고도 여러분들 바로 알 수 있는데 뭐 결정적인 게 있죠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여러분들 2002 한일 월드컵 4강 진출이라고 2002가 있으니까 김대중 정부가 되는 거죠 그 외에도 김대중 정부에서의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고요 그 다음에 한일문화교류 경의선 복원 수업 착공했고요 인천국제공항 개항 대우자동차 최종 구도 처리도 했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전국학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이 다 김대중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1번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면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 일이다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예전에는 한능검에서 노태우 정부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김대중 정부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남북한의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이것도 노태우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7.4 남북공동성명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의 3원칙을 발표했다 박정희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1972년입니다 위에 두 가지는 1991년이고 4번에 6.15 남북공동선언 이 6.15 남북공동선언이 위에 나왔던 최초 남북정상회담의 바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시면 남북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실현했다 이러면 전두환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44번으로 넘어갈까요 44번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보다시피 딱 이승만의 얼굴이 보이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이것은 1959년 이승만의 84세 생일을 기념한 대통령의 탄신 경축식 사전입니다 이란 행사는 1949년부터 진행되었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독재가 3.15 부정선거에 한과함이 일어난 바로 4.19 혁명에 대한 얘기로 결국 4.19 혁명으로 종말을 고했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4.19 혁명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다 4.19 혁명에 대한 얘기인데 1번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했다라고 되겠죠 긴급조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신체제잖아요 이것에 대한 철폐 없애달라라고 요구했다 우리 한능검 선지 중에서 많이 나왔던 건 1976년에 있었던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때 당시에 3.1 민주구국선언이라는 게 참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긴급조치 철폐 등을 요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게 4.19 혁명의 결과잖아요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에 전남도청에서 시민군이 계엄군에 맞서 싸웠다 이러면 여러분들 5.18 민주화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4번에 민주화를 위한 개헌청원 100만의 서명운동 이렇게 나오죠 개헌청원 100만의 서명운동 이거 이제 바로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보시면 되겠죠 5번에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으니까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보시면 되겠다 따라서 지금은 4.19 혁명의 결과이기 때문에 바로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개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4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계속해서 현대사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현대사인데 다음 사건이 있었던 정부 시기 경제 상황인데요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폐업에 항의하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 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경찰에 대해서 강제 해산됐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이게도 노동자 김경숙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1979년 이른바 YH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당시에 유신체제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게 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유신체제 박정희 정부인데 1번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이 금융실명제는 정답으로도 앞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는 우선 김영삼 정부 1993년에 금융실명제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가 달성되었다 근데 이게 사실은 3점짜리인데 정답으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 사실은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에서 경제내기보다는 원래 100억 달러 수출 당시에 글자를 새겨놓은 것들을 현수막이라든가 당시에 여러가지 조형물 같은 것을 시험에 많이 냈었는데 2번에 그냥 문자로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글 자체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개성공단에서 의류 생산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바로 노무현 정부 때 1로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칠레와 자유무역 합정 한칠레 FTA라고 했던 거 2004년인데 이것도 노무현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3조 호황 1980년대 바로 전두환 정부 때 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46번으로 현대사로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출근 정부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오른 것이라고 나왔고요 야간 통행만 보면 여러분들이 박정희 정부라고 하면 안되고요 금지잖아요 야간 통행 금지 여기까지가 박정희 정부로 이걸 해제했다 미안합니다 해제 제가 성격에 급해서 해제했으니까 박정희 정부가 아닌 거죠 야간 통행 금지가 박정희 정부였는데 그걸 해제했다고 하니까 박정희 정부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출범되고 해외여행 자유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바로 전두환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삼천교육대에 끌려가서 충격적이게도 인권을 유린당했던 바로 이 시기 전단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천교육대가 결정적으로 힌트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아까 나왔던 김대중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2번에 서울올림픽 대매가 개최되었다 88년도니까 이건 여러분들 노태우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것도 김영삼 정부 때 1이고요 이때 아직 생생한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너무 충격이었어요 4번에 보도 지침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보도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전두환 정부 정답은 4번이고요 간혹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아니면 사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칠판에다 안 써나 이렇게 조그만 칠판에다가 오늘의 뭐뭐 쓰고 어떤 거는 보도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지침을 줬단 말이에요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에 그래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4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이라고 해서 사진 속 인물의 호는 몽냥이다 사실 몽냥만 보면 몽냥, 여운형 이렇게 보통 암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다시피 1928년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당을 조직하게 됩니다 신한청년당, 여운형, 그리고 이때 당시에 김구도 있었습니다 신한청년당 대한민국 임청부에도 참여를 했고요 1945년 8월 8.15 직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우리가 줄여서 건준위라고 하잖아요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통 상당히 중도적 길을 걸었던 사회주의자 혹은 사회주의 세력으로 보고했는데요 1번에 보면 한국민주당을 창당했다 이게 바로 우파민족주의 쪽에서 만들었던 건데요 한국민주당을 창당했다 그러면 송진우 아니면 김성수 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운형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50 총선거에 출마했으면 하는데 50 총선거는 1948년 50 총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전에 1947년에 여운형은 암살당합니다 사망해요 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좌우합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김규식과 함께 바로 좌우합작 원칙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좌우합작운동을 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6년, 47년 사망할 때까지 46, 47의 좌우합작운동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다면 대표적으로 이승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틀렸다 4번에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단제신체오죠 그래서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였다고 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5번 그래서 1946년도에 당시 상황 속에서 활동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요 48번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거의 다 왔네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충남 부여 쌍북리에서 숫자들이 기록된 목간을 철수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구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다 삼국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우리처럼 구구단을 공부했던 것이 신기합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거고 삼국시대 사람들의 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 지금 뭐가 느껴져요? 어? 이게 근현대사 문제가 아니네? 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삼국시대 사람들의 학습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30번에서 강화도 조약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47번까지 여운영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68회에서 근현대사 문제가 18문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거 하나 봐야 되겠고요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거 근현대사가 쉽고 문제수가 적었다 그리고 48번에 갑자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학습했을까? 이게 나오잖아요 1번 울주 대공립 반구대가 있습니다 반구대 고래 사냥 모습을 새겼습니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석기부터 시작해서 청동기 시대까지 라고 봅니다 유력하게 작살이 나와서 고래잡이 이런 거 나올 때 보면 청동기 시대를 보는데 시작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라고 해서 현재 중학교 교과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이번에 이재연이 만권당에서 이거 충선왕의 사저 그렇죠? 충선왕이란 말이에요 원예학재들 조맹부 등과 교류한단 말이에요 이건 고려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청소년 등이 경당이 나네 청소년들이 경당 나오면 이거 고구려죠 고구려에서 경당을 만들어서 흥미롭게 해서 경당은 책을 읽고 공부 학습하기도 하는데 활쏘기도 했단 말이에요 문물을 모두 다 이제 단련을 했단 말이에요 정답은 그래서 삼국시대니까 3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독특한 회계 정리 방식인 상계치품을 사용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개성상인에 대한 얘기 5번의 정해공주 묘지석에서는 유교경전과 중국역사서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정해공주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발해다 발해 문왕의 딸이었던 바로 정해공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경당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9번 넘어갈까요? 49번은 이것도 갑자기 근현대사가 아니라 이건 문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도자기에 대한 얘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토와 유약이 모두 백색이다 라고 나왔죠 모두 백색 1200도 이상 이상에서 구웠다 라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순 백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에서 보면 철분이 약간 함유된 테토에 유약을 입혔는데 푸른빛깔이라고 해서 비색이라고 하는다 그래서 이거는 고려의 순청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려 순청자고 다는 여기 보면 회청색을 띠는 사기라는 의미로 해서 분장회청사기, 분청사기라고 해서 나왔던 거 분청사기 나오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분청사기는 고려말 조선전기 특히 조선전기 생각하시면 되겠고 라에서는 초벌구의한 백자인데 여기가 어렸을 것 같은데 코발트가 나왔고 회청이 나왔는데요 회청,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상인들 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데 코발트가 청색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청자랑 헷갈리니까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파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블루에요 블루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여러분들 청화백자라고 해요 알아두시면 되겠죠 만은 보니까 무늬를 파고 백토와 좌토를 그 자리에 넣었다 바깥에서 붙였다 이게 상감이라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초벌구의한 후 유약을 발라 구원한 자기다 그래서 최순우가 고려 사람들은 비색의 자기의 영롱한 수를 놓은 방법을 국내 냈다 상감이라는 기법을 썼다 그래서 상감 청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옳지 않은 건 진짜 어렵는데 자, 순 백자 맞죠? 네, 백자예요 달항아래라고 불리는 바로 백자고요 이거 청자잖아요, 그렇죠? 순청자 보시면 되겠는데 3번은요 이거 사실은 한능검에서 여러분들 이거 맞추기 되게 어려운데 이거 보면 이렇게 반들반들한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이거 분청사기 아니고 이게 가지운이 유약을 안 발랐어요 이거 톡이에요, 톡이 정답은 3번 어려웠다 그런데 다만 라마가 시였던 이게 청아 백자고, 그렇죠? 파란색, 블루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이슬람이 파란색 좋아해요, 그래서 그 다음 5번에 보면 이게 바로 상감 청자 여러분들이 운항문이 매병할 때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이거 자체를 가지운이 톡인 건 몰라도 내용 보시면 이게 분청사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0번 여기서 근현대사 마지막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현대사 문제 총 3번이니까 19문제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근로기즈벌 준수하라 바로 전태일 네 지금 태일이라는 만화도 있었고 전태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태일 1970년에 있었고요 그러면 1970년에 있었던 그 역량을 받아 발생한 사실로 오른 것을 했는데요 신안공사가 설립돼 귀속재산을 관리한 건 미군정이에요 1946년부터 있었습니다 이번 부산에서 조선 방지킨 총파업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건 이승만 정부 때 1950년대 이승만 정부 때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할 정도로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되었다고 되어있죠 1962년부터 박정희 정부에서 66년까지 있었던 거니까 틀렸고요 4번에서 미국에서 들어왔던 원조물자를 기반으로 해서 300산업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밀가루 그 다음 그 설탕 그리고 면방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300산업 세 가지 하얀 거 1950년대 이것도 이승만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5번이겠네요 확인해 볼까요? 평화시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청계피부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그래서 전태일 분신 사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68회 한능검 심화편 해설을 했고요 내년에도 2024년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능검에 대한 해설을 계속하기를 희망하면서 제68회 한능검 심화편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능검에서 1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